지난 K-POP, 한류 열풍의 중심,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이신. 생방송 뮤직뱅크! 생방송 뮤직뱅크! 진행은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부족한 적이 많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적 많죠. 아, 네.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먼저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홍보에 도장하게 되었는데 정국 씨는 소감이 어떠세요? 없네. 지난 2주 동안 1위 세리머니로 행하는 버전의 Fake Lover 셀프 뮤직비디오의 분명을 셀프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해줘, 시민 씨? 자네. 과연 저희 방탄소년단이 이번 주에도 1위 세리머니를 할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생방송 뮤직뱅크!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집. 오늘 MC를 맡은 방탄소년단의 집. 형! 형! 우리 진영 최고. MC를 흔들어 놓쳤다. MC의 센스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진영 옛날, 옛날 형은 긴장하지 않는구나. 진영 이제는 긴장한 누구입니까? 아니, 이거. 긴장한 누구입니까? 아, 긴장한 누구입니까? 아, 안 변네. 왔다, 왔다, 왔다. 타왔어요. 제1nd differs After the matéri. 천Now는 jets의 난이 안녕하세요 뜰워서 pr Events 첨시가Blakuмов σεúp이란 터뜨려. 예능철만 먹으면 선을 좀 떨려box? 센시만 먹으면 엄청 떨려. 진짜로. 내가 먹었다가요. 애저의, 애저의 중otzilNot Lastly 첨시만 많이 먹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도움이 돼? 응, 아니야. 진영이 옛날처럼 그런 거 강제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 한 번 바꿔? 이제 엠칸이 하셨을 때 혼자 인사해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오늘 오늘 방탄소년단 정말 감사하게도 3주 연속 1위 후보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설복 씨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활동 마지막 주인데 1위 후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이미 하게 된다면 오늘 행복하게 활동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소감입니다 아니 좋은 소감이긴 한데 아니 좋은 소감이긴 한데 무슨 좋은 소감입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소감입니다 귀엽다, 귀여워 자, 하자! 전 내가 호빈 파트 간다 나도 내가 누구였는 지도자님 제일 예쁘게 나도 할게 알아서 잘해줘요 보컬이 랩하고 애비 보컬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되나? 정국이 같은 건 누나 잘하니까 그냥 보컬 깨지고 V-Rack i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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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심히 방송 불가하다 시청자 선고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1위의 주인공은 자 여러분 여러분 열 번째입니다 엄청나요 오늘 형이 스페셜 MC를 하니는 영광 소원 나래요 아 감사합니다 열 번째 형이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형은 너무 무게 잊어요 진짜 저도 잘 하는데 예전에 진형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비즈패스에 이랬을 때 오늘 정국이에요 형 오늘 청심어 먹고 올라갔어요 오늘 청심어 먹고 올라갔어요 아 너무 긴장돼서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형이 너무 떨렸는지 저희 전체 정식방에 남기더라고요 너무 떨리다 우리가 이렇게 아 절었다고 정식방에 남겼는데 맞아 맞아 영상이 괜찮다고 달래서 이런 추운한 광경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6년차 월드 클라스 아이돌 아닙니까 월드 클라스 아입니까 월드 클라스 아입니까 세계로 빠져나가는 방탄소년단 뮤직뱅크로도 진출하자 아 그거 달려받고 형이 다행히 무슨 소리죠 그거는 아무튼 오늘 그 뭐지 아까 슈아 얘기했지만 3주 연속 만점입니다 이렇게 만점 대박이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에요 사실 저희는 진짜 아내로분들한테 고생해야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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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이유가 사실은 앵코이 앞에 멘트 뒤돌아서 안 나왔더라고요 너무 마음 놓고 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거 다 해보겠습니다 고생 못 했어요 오늘 저희가 또 느꼈죠 랩은 랩 버거 노래는 로바루 파츠 약 일은 수수하자 약은 약 사야지 처방은 약 사야지 왜 스위크 러브가 높다고 한지 아시겠죠? 저는 진성으로 치질 못해요 역시 진성은 진영이 진상이죠 진상 진상 저 응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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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할부 환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